최근 3집 앨범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렉시가 쇼핑몰 모델로 나선 모습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들 속 렉시는 귀여운 표적으로 여러가지 옷들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렉시가 쇼핑몰 모델로 나선 사진들이 화제가 되면서 렉시가 운영 중인 쇼핑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렉시는 포컬 리드 피플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독특한 쇼핑몰 디자인과 렉시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렉시가 직접 디자인하는 의상도 있어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하는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늘 위로라는 곡으로 가요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렉시는 터퍼 모습으로 컴백해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요. 렉시의 쇼핑몰에서는 무대 위에서만 보던 렉시의 중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렉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5만여 명이 동시에 접속해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3집으로 다시 가요계 정상을 넘보게 된 렉시. 음반만큼 쇼핑몰에서도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